너와 집 화실 전평국 혹시 무당이세요? 맞네. 나 박수무당일세. 정말요? 그런데 왜 깃발이 없어요? 거짓말이죠? 그녀는 죽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았다. 오늘 내 앞에 옛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죽었다니.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차림새가 고약했다. 처음에는 곱상하게 생긴 청년의 복장이 참 별나다 싶어 그냥 지나치기를 바랐다. 아주 가끔 심만이들이 스쳐가긴 하지만 이곳은 사람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애진산 중턱이었다. 지난 겨울에는 사람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가끔 노루나 산토끼가 마당까지 들어와 먹이를 찾다가 달아나는 게 유일한 구경거리였다. 등산객조차 비껴가는 이곳에 요상한 바지에 군화를 신고 헐렁한 셔츠에 배낭을 맨 청년이 불쑥 나타난 것은 커다란 빛대지만큼이나 경계 대상이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계상하게 생긴 모자가 마치 신경 건드리지 마라 라고 애치는 것 같았다. 어르신 이곳 풍경이 정말 멋져요. 아가씨였다. 청년이 아니라 목소리가 고운 그녀는 세워놓은 지게, 발채, 배낭을 벗어놓았다. 모자를 벗어 부채질하며 바위에 걸터 앉았다. 지늘게, 잘게 자른 볏짚 섞는 작업을 잠시 지켜보다가 군화를 벗으며 투정 부리듯 말했다. 저도 할래요. 그녀는 하얀 발로 다가오더니 망설임 없이 지늘게를 밟았다. 흙 벽돌을 찍어낼 찰진 지늘게, 볏짚 섞는 일은 쉽지 않았다. 물을 질퍽하게 주며 개는 게 아니라 겨우 물기만 뿌린 찰흙은 흡입력이 강했다. 갯벌처럼 발이 쉽게 빠지지 않았고 마른 볏짚이 고루 섞이도록 맨발로 밀고 당기는 것도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익숙하게 잘했다.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다가 볏짚이 부족한 게 아니냐고 잔소리까지 했다. 제 이름은 선화예요. 박선화 이름이 촌스러워 얼마나 창피했다고요. 착할선자에 꽃화자. 세상에 누가 딸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장명가에게 돈 주고 짓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세련미 넘치게 세미나 세라라든가. 지아 뭐 이 정도는 돼야죠. 안 그래요 어르신? 그녀의 선화란 이름 타박보다 일 솜씨에 더 관심이 갔다.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 상당히 익숙한 발 동작이었다. 볏짚 섞는 손길도 거침이 없었다. 아예 그녀에게 일을 맡기고 집 뒤로 갔다. 허락도 없이 일에 뛰어든 불청객이었지만 하는 짓이 예뻐 물김치 국물을 챙겼다. 가을에 따가운 볕에서 일하다 마시는 땅에 묻어둔 물김치 국물은 땀 찬 겨드랑이를 말려주는 솔 바람보다 더 시원했다. 한 모금씩 마실 때마다 목을 타고 내리는 감촉은 세상의 어느 음료수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감미로움이었다. 일 솜씨가 제법이라 주는 거네. 마셔. 그녀 선화는 작은 사발에 동동 떠있는 무와 배추잎부터 건져 먹으며 진저리를 쳤다. 눈까지 질끈 감았다가 뜨며 탄성을 터뜨렸다. 아 시원해요.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군. 그거 마시고 가던 길 가시게. 선화는 가던 길 가라고 한 말은 아예 못 들은 척했다. 단숨에 물김치 국물을 마시더니 다시 진흙 더미로 들어갔다. 무릎까지 걷어올린 바지까랑이는 이미 흙 범벅이었다. 춤추듯 어깨를 팔랑이며 진흙을 게다가 벽돌 찍는 나무틀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어쩌나 보려고 눈짓으로 나무틀을 가리켰다. 설마 흙 벽돌까지 찍을 수 있으랴 싶었는데 숨쉬가 여간 내기 아니었다. 평평한 바위 받침대 위에 벽돌 틀을 올려놓고 진흙을 퍼 담더니 몇 차례 좌측 우측으로 쿵쿵 구른 후 다시 채웠다. 잠깐 사이 흙 벽돌 서너 장을 찍어 잘 마를 수 있도록 간격까지 맞춰놓았다. 흙 벽돌의 생김새가 하나같이 깔끔했다. 이름을 물어보면서 그녀를 떠올렸다. 그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스물한 살 때였다. 군에 입대한 그에 그녀는 내 곁을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났다. 휴가를 나와서야 그녀가 결혼한 사실을 알았다.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동갑 내기인 그녀가 스물한 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할 리 없다고 우겼지만 그것은 나의 바람일 뿐이었다. 그녀는 결혼했고 서울 어딘가에 신접살림을 차린 것이 1년 전이었다. 선화가 검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가까이 다가왔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닮아도 그렇게 닮을 수 없었다. 키도 몸짓도 웃는 표정도 그녀의 젊은 모습 그대로였다. 그 때문일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가씨인데 낯설지 않고 반가웠다. 뭐랄까 오래도록 기다렸던 사람이 연락도 없이 불쑥 옛 모습 그대로 찾아온 것처럼 가슴이 뛰었다. 이런 감정은 몇십 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나이 먹은 사람이 주책없다 싶으면서도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저 친구가 여기서 하룻밤 묵겠다고 하면 무엇을 먹이지? 슬그머니 먹을거리가 걱정됐다. 예, 선화요. 박선화. 벽돌 찢기 작업이 신이 나는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쾌활하게 대답했다. 한자 한자 또박또박 대답하고는 정말 촌스러운 이름이죠? 물었다. 아니라고 대답하려다가 맞짱구를 쳤다. 어머니가 낳지 않고 싶은 딸을 낳았나 보다. 그래서 이름도 대충 지었나 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갓난이나 언연이로 호적에 올리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라고 했다. 갓난이? 언연이? 그런 이름도 있어요? 이따마다 더 서운한 이름도 많아요. 들어볼래요? 싫어요. 그보다 어르신 궁금한 게 있어요. 저 아래 동네 사람들이 왜 신집이라고 불러요? 혹시 무당이세요? 마을 사람들이 신집이라 부르는 것은 순전히 동갑내기 김씨의 말장난 때문이었다. 정이 많은 그는 나와의 첫 대면을 농담으로 시작했다. 이곳 산중턱에 혼자서 흑벽돌 너와집을 짓는 데게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올라온 김씨의 첫 말이 신을 모시나? 였다.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했지만 그 부름이 씨가 되어 결국 신을 모시는 신집이 됐다. 맞네. 나 박수무당일세. 정말요? 그런데 왜 깃발이 없어요? 점집이나 무당집은 붉은색 깃발을 세워놓던데 거짓말이죠? 이제는 신기 빠진 무당이라 깃발을 세우지 않았다고 농담한 후 벽돌 틀에 흙을 퍼 담았다. 허리가 아플 때까지 벽돌만 찍었다. 이것저것 묻던 선화도 내가 대답하지 않자 입을 다물었다. 진흙 깨는 일에만 몰두하더니 마침내 지쳐 그늘진 곳으로 가 주저앉았다. 선화가 등지고 앉은 돌배나무는 올해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 아랫마을 김씨는 수명이 다한 나무라며 베어내라고 했지만 운치 핑계로 말문을 막았다. 만약 태풍의 허리가 부러지면 장승으로 깎을 유량이었으나 아직은 그 기세가 당당했다. 새 채 흙집을 굽어보는 돌배나무의 모습은 늘 든든했다. 열매를 주지 않아도 좋으니 내가 사는 동안 곁을 지켜주길 바랐다. 산 중턱이지만 바람 한 점 품지 않은 햇살은 하늘에서 온몸에 쏟아져 꽂히는 바늘끝 같았다. 낡은 밀짚모자를 벗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눈이 부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하긴 아침부터 지금까지 비행기 한 대 날아가지 않았다. 하늘에는 해밖에 없었다. 엄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농사 일도 잘하셨어요. 흙집도 직접 짓는 바람에 새벽부터 죽으라 이랬고요. 진흙 벽돌 찍는 거 그때 배웠어요. 그만 산에서 내려가라고 말하려 돌배나무 그늘로 다가갔지만 그녀의 말에 아련히 보이는 강불줄기만 바라다 보았다. 산과 산을 감싸돌며 농경지를 가로지르기도 하는 강은 머리와 꼬리가 보이지 않는 길고 긴 흰뱀 같았다. 전 엄마를 빼닮았어요. 얼굴과 몸매뿐만 아니라 도시보다 시골을 더 좋아하는 것도요. 그래? 그럼 선화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신가? 예. 2년 차 햇병아리. 하지만 학교에서 인기 짱인걸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선배 선생님들도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요. 그녀는 앞으로 엄마처럼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줄 생각이라고 했다. 엄마는 일요일이면 어린이들과 풍경화를 그리려 산과 들 강을 찾았다. 매년 학부모 초청 그림 전시회도 열며 어린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것이 엄마의 큰 즐거움이었다. 엄마를 닮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걸 바라실까? 더 나은 길로 가라고 야단치지 않을까요? 호된 전쟁 이미 치렀죠. 미대를 고집하는 엄마 의견을 무시하고 교육대에게 입학했어요. 그날로 눈밖에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만약 장학생 입학이 아니었으면 저 대학 진학도 못할 뻔했어요. 손등에 작은 상처만 나도 어쩔 줄 몰라 하얗게 질리던 엄마였는데 한동안 밥도 안 차려주지 뭐예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경기나요. 엄마는 늘 내게 천사 같은 줄 알았는데 마녀보다 더 무서운 분이더라고요. 아빠가 안 계셨기 때문에 더 무서웠는지 몰라요. 아빠가 안 계셨기 때문이라는 말에 고개를 돌려 선화 얼굴을 찬찬히 바라다 보았다. 맞은편 산 정상을 바라보는 선화 얼굴에 슬픔이 스쳐갔다. 선화는 어머니 이야기를 꼬박꼬박 과거형으로 했다. 그 말은 어머니가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었다. 그럼 아버지는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나? 아버지는 살아 계시고? 그녀 입에서 아빠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나도 모르게 긴장했다. 설마 아버지를 먼저 여의고 얼마 후 어머니가 저 세상으로 간 것은 아니겠지 라는 추측이 빗나가기를 바랐다. 두 분 이혼했어요. 제가 여섯 살 때 그래 아버지는 자주 만났고 선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숨결을 크게 고르더니 발 딱 일어섰다. 무슨 노래인가 흥얼거리며 진흙더미로 가더니 삽질을 시작했다. 낡은 플라스틱 다라에 담겨있는 볏짚을 진흙 위에 뿌린 후 한 가운데를 움푹 팠다. 드럼통에 물을 퍼부으며 발로 익숙하게 개기 시작했다. 벽돌 안 찍으세요? 어르신? 오늘 내 할 일은 다 했어요. 여선생이나 많이 해요. 전 손님이잖아요. 손님 혼자 일하는 게 말이 돼요? 손님이라. 여선생은 백번이 양보해도 불청객일세. 그러니까 밥값 하려면 열심히 벽돌 찍어요. 바지에 흙먼지를 털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혼자 사는 집이라 먹을 게 마땅치 않았다. 냉장고에는 새까만 콩 자반과 허여멀건 새우젓. 술 한 병이 공간을 덩그러니 지키고 있었다. 김치는 아예 없었다. 텃밭에 심어놓은 통배추를 뽑아다가 소금에 절여 먹는 게 고작이었다. 맵살과 찹쌀, 보릿살, 조, 팥 등 곡식은 넘쳤다. 모두 아랫동네 김씨가 농사 지은 것이라며 가져온 먹을거리였다. 저녁이라도 일찍 먹여 마을로 내려 보내려던 마음이 아쉬워 닭장으로 갔다. 살찐 암탉 한 마리면 충분하다는 생각에 닭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막막했다. 기르던 닭을 잡아본 적이 없었다. 그동안 알만 내먹었다.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가장 튼실한 암놈을 겨우 잡아 집 뒤에 물가로 갔다. 산으로 들어와서는 작은 살생도 하지 않았다. 욕심만 내면 산토끼나 꽝 등 잡아 먹을 수 있는 게 많았다. 6.25 전쟁이 끝난 후에도 몇 년간 화전민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덫과 올가미를 놓을 줄 알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배운 사냥 기술은 어미 노루도 거뜬히 잡을 수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여기서 뭐 하세요? 닭백숙이 거의 익을 무렵 선화가 집 뒤에 물가로 오며 큰 소리로 물었다. 검은 새소 세 개에서 빠지는 뜨거운 김소리가 궁금했던지 하나씩 열어보며 탄성을 질렀다. 작은 솥에서는 밥이 중간 솥에서는 아옥 된장국이 제일 큰 솥에서는 닭고기가 노란 기름을 띄우며 펄펄 끓고 있었다. 어르신 이거 다 제가 먹을 거죠? 그렇게 좋은가? 얼른 손발 씻고 이쪽에 앉아요. 빨리 먹고 해지기 전에 마을로 내려가야지. 화덕 옆에 편편한 바위와 돌이 식탁이고 의자였다. 겨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화덕 옆에서 식사했다. 집안에도 주방이 있었지만 여기 물가만 못했다. 조촐한 바위 식탁이지만 바람에 묻어오는 새소리와 따뭇잎과 풀립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먹는 음식은 꿀맛이었다. 저 안 내려가요. 아까부터 자꾸만 눈치 주시던데 저를 쫓아낼 생각은 접으세요. 여긴 잠자리가 편치 않네. 마을회관으로 가시게. 어르신 저 엄마를 닮아 황소 고집이랍니다. 배고파요. 빨리 먹어요. 상차림은 간단했다. 된장과 고추장에 붓고추 몇 개 콩자반 절임배추 그리고 닭 백숙과 아옥 된장국 밥이 전부였다. 그러나 선화는 무엇부터 먹어야 좋을지 모르겠다며 입맛 다시다가 생글생글 웃었다. 어르신 한 가지만 더 있으면 진수성찬인데 가져오면 안 될까요? 술 말인가? 예 마을회관에서 딱 두 병 샀어요. 어르신이 좋아하는 빨간 소주로요. 선화는 물가로 내려가더니 소주 한 병을 가져왔다. 언제 물속에 담가 두었는지 모르지만 그녀의 재치에 허허 웃을 수밖에 없었다. 죄송해요. 마을회관에는 어르신의 조카라고 했어요. 수소문에서 겨우 찾아냈다고 거짓말했는데 괜찮죠? 괜찮긴? 아주 맹랑한 여선생이구만. 사실은 지난 봄에 집 앞을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곳 풍경이 어머니가 그린 그림과 흡사했어요. 우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오늘 무작정 달려왔어요. 죄송해요. 어머니가 보고 싶었던 거로군. 선화의 빈 그릇에 닭다리 하나를 옮겨주었다. 그때 나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선화를 보는 순간 정말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다. 오십 년 전에 그녀로 착각할 정도여서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이곳 풍경이 정말 멋져요 라며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자꾸만 헛발을 딛는 것 같아 일할 수가 없었다. 머리와 가슴은 온통 과거로 달려가며 오늘의 늙은이 세월을 밀어냈다. 선화가 그녀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어머니의 이름을 물었지만 아니었다. 호적에는 이 여자고요.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이 군자였대요. 이 여자 이 군자 두 이름 다 재미있죠? 성부터 달랐다. 선화가 그녀의 딸이기를 바라던 마음이 실망으로 바뀌었지만 서운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행이었다. 선화 어머니는 이미 죽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디에선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이다. 선화에게 미안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우연히 됐다. 닭다리를 뜯어주며 한숨이 터진 것은 선화 어머니의 죽음을 그녀가 살아있다는 확신으로 판단했던 못난 마음 때문이었다.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라더니 딱 그 짝이었다. 한 잔 따라주지. 정말요? 선화는 두 손으로 잔을 내밀었다. 미안하네. 어르신이 왜 미안해요? 제가 죄송하죠. 하여간 그런 게 있네. 선화는 한 손으로 가리고 잔을 피웠다. 다시 채워주려 하자 냉큼 잔을 내밀었다. 저 버릇 없죠? 라며 웃는 얼굴에서 슬픔 같은 게 묻어났다. 부모의 이혼으로 받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그런가보다 단정하며 먹기 편하게 음식 그릇을 앞으로 밀어주었다. 저기 저 집 말인데요. 본체와 사랑체 말고요. 한 면이 온통 유리된 집은 화실 맞죠? 그렇죠? 어르신! 선화는 물가로 내려오기 전에 세 채의 노화집을 다 들어가 봤다고 했다. 본체는 소박하고 사랑체는 서재로 책이 가득했는데 규모가 제일 큰 화실은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했다. 대형 유리창에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임시 방편처럼 보였다. 한쪽에 이젤일 서너 개가 세워져 있었으나 작업 흔적은 전혀 없었다. 마룻바닥이 깨끗했다. 유아 불감이 떨어져 뭉개진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비닐 커버가 그대로 씌어있는 탁자와 소파, 가니옷장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모님이 화가 제 짐작이 맞나요? 어르신? 고개를 저었다. 화실은 친구의 부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거짓말했다. 내가 빼닮은 그녀를 위한 작업장이었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이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녀의 화실. 단 한 번의 사용도 없이 결국 폐가가 될 것이다. 멀리 강과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 산충턱에 화실을 마련한 것은 그녀 전혀 시절의 소원 때문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양지발은 산충턱의 노화집에서 그림을 그리며 노을을 보내는 게 꿈이라고 했다. 그게 50년 전의 일이었다. 그녀는 노화집 세 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채는 부부의 보금자리로 한 채는 서재로 나머지 한 채는 자기만의 화실이어야 한다며 미래의 꿈을 이야기했었다. 친구분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르신이 덜 적적하시죠. 오겠지. 와도 눌러 앉을 놈이 아니니까 기대 안 하네. 그럼 사모님은 언제 오세요? 미국의 아들이랑 살겠다는군. 아, 네. 선화는 말꼬리를 삼켰다. 선화도 나도 말없이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는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집터가 동남향이지만 여기도 금방 밤이 될 것이다. 산속의 어둠은 눈 깜짝할 새 없이 몰려와 불벌레 우는 밤을 만든다. 자리를 본 채 거실로 옮겼다. 선화는 물에 담가 놓은 나머지 술 한 병도 챙기며 웃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 만약에 대비해 놓은 자동차 배터리로 불을 밝혔다. 혼자 있을 때는 늘 촛불이었다. 초는 무거운 경유통을 짊어지고 헉헉 올라오는 수고가 없어 선택한 쿵여 지책이었다. 돌아가신 엄마의 비밀 이야기 해 드릴까요? 어머니에게 혼나려고? 혼나죠 뭐. 있잖아요. 엄마 일기를 훔쳐본 건데요. 첫사랑 이야기예요. 엄마 가슴 속에 그런 풋풋한 사랑이 숨어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처음에는 아하 엄마 처녀 시절 이야기네 흥미진진해 하다가 그만 훌쩍훌쩍 울고 말았어요. 엄마의 첫사랑 해상은 고해성사 같았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일기는 온통 그분 얘기라 엄마의 깊은 가슴까지 다 드러났어요.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서 못박힌 그분에 대한 미안함은 평생의 아픔이었어요. 그러나 이상한 것은 단 한 차례에도 후회한다는 고백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결혼. 그리고 이혼했는데 왜 그 말이 없죠? 잘못된 선택이었으면 당연히 후회하는 거 아닌가요? 잔잔했던 선화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면서 빨라졌다. 이야기 중간중간 내 생각을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을 재촉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았다. 질문한 후 숨도 돌리지 않고 곧바로 본인이 대답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다. 선화의 말을 눈 감고 듣거나 천장을 쳐다보며 귀를 기울였다. 거실의 천장 한가운데가 뻥 뚫린 공간이었다. 낮에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밤에는 별이 총총히 박히는 그 공간은 그녀 생각이었다. 도시 생활을 접고 산골 도와집에서 살 때 거실의 천장 한가운데를 유리창으로 하자고 했다. 침실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여인의 잠자리를 달과 별에 보이는 것은 부끄럽고 재스러우니 거실만 설치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만든 낮과 밤 언제나 열린 하늘 공간이었다. 음료 9월의 보름이 내일 모래이기 때문일까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총총했다. 작은 숨결에도 별들이 와르르 쏟아질 것 같아 깊은 숨은 아예 삼켜버리며 선화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저라면 그분에게 미안하다는 말보다 후회의 말로 도배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잘못된 선택,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어르신?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일기 어디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왜 다른 남자와 결혼했는지, 왜 그 남자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적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강요한 결혼이었다는 말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전 궁금한 게 있으면 참지 못해요. 기회를 엿보다가 엄마의 기분이 좋은 날 슬그머니 물었어요. 엄마, 아빠랑 어떻게 만났어? 그날 엄마는 아빠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예 내 말을 못 들은 척, 하늘의 구름이 예쁘다거나 햇살이 참 포근하다는 등. 딴척만 했어요. 잔이 비어있었다. 잔을 채우려 하자 선화가 재빨리 술병을 집어 살펴보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하죠? 한 잔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가? 그럼 그만 마시지. 선화는 그만 마시자는 말에 고개를 빠르게 가로저었다. 발 딱 일어서더니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왔다. 아까 집을 둘러볼 때 냉장고도 살짝 열어봤어요. 친구 집에 가도 냉장고부터 열어보고 싶은 게 여자들의 본능이잖아요. 평소에도 술을 즐기시나? 조금요. 하지만 오늘은 자꾸만 잔에 손이 가요. 어르신 때문인가 봐요. 나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부르려다 그만두었다. 만에 하나. 어르신이 아빠 같아서요. 아빠랑 술 한 잔 나눠본 적이 없어 잘 모르지만 아마 이런 기분이겠죠? 라고 되물을까 염려스러웠다. 그 질문은 선화에게 상처로 돌아갈 것이다. 설사 따뜻한 손길 한번 주제하는 아버지라고 해도 서운한 감정을 되새기게 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요. 천장에 별을 쳐다보던 선화는 다시 말머리를 찾으며 작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의 결혼에는 말 못할 비밀이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분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되풀이한 것으로 보아 문제의 답은 엄마와 아빠에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사건 단어가 있었는데 설사 그게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라 해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여자에게는 저 세상에 가서도 잊을 수 없는 상처잖아요. 엄마의 이혼은 어쩌면 그 사건의 복수였는지도 몰라요. 사건의 산물인 저와의 만남을 철저하게 단절시킴으로써 받을 아빠의 절망이 엄마가 찌를 수 있는 유일한 칼이었을 거예요. 핏줄을 떼어놓은 복수?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선화가 안쓰러웠다. 초등학교 교사가 된 성인의 선화였지만 부모의 악연과 관계없이 그녀는 이미 큰 상처를 받았다. 선화의 가슴속 깊이 박힌 탄생의 비밀은 치유될 수 없는 평생의 아픔으로 남을 것이다. 어르신, 제 이야기 꼭 삼류 소설 같죠? 글쎄, 그보다 궁금한 게 있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왜 내게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주느냐 묻지 않았다. 선화도 묻고 싶으신 게 무엇이냐고 되묻지 않았다. 천장의 별을 쳐다보며 침묵하다 자리를 끝냈다. 선화에게 안방 침실을 내어주고 사랑채 서재로 건너갔다. 창밖 어둠을 지켜보며 선화의 이야기를 되짚었다. 선화, 저 아이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을까? 선화는 지난 봄 이곳을 지나다가 엄마의 그림과 똑같은 집과 풍경이 신기해 다시 찾아왔다고 했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한 거짓말이었다.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산 엄마의 말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를 전달하러 온 것이라면 선화에게 출생의 비밀에 이은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 같아 잠이 오지 않았다. 죽은 엄마를 대신해 엄마의 첫사랑 남자에게 용서의 말을 전한 선화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조용히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전부였다. 내가 바로 그녀의 딸이구나. 어쩌면 그렇게 어머니와 판박이냐. 반기지 말고 모르는 척 보내주는 게 선화를 위한 최선의 배려였다. 딸이 밝으면 아침을 따뜻하게 먹여 보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며칠 함께 보내고 싶은 욕심이 슬금슬금 피어났다. 선화가 머무는 동안 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주어 세상에 태어난 아픈 사연을 잊게 하고 싶었다. 선화는 내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처음 선화를 보는 순간 그녀로 착각하고 삽을 집어던지고 뛰어 나갈 뻔했다. 선화는 한순간에 50년 전으로 돌아가게 했다. 만날 때마다 가슴 터지는 기쁨으로 안절부절 못했던 그 시절. 그것은 이성에서 느낀 최초의 행복이었다. 그 행복을 선화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다시 느끼게 했다. 그녀는 죽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았다. 오늘 때 앞에 옛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죽었다니 그걸 누가 믿겠는가. 그녀가 노을을 보내고 싶다던 노화집을 짓고 기다리기를 잘했다는 생각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마다 닭 울음소리에 눈 떴는데 오늘은 듣지 못했다. 이미 햇살이 서재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서둘러 본체로 건너갔다. 선화에게 아침을 먹이려면 마을 해관 가게에서 햄이나 생선 통조림이라도 사와야 했다.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백숙에 찬밥을 먹일 수는 없었다. 선화가 깨어날까봐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갔다. 주방의 식탁과 싱크대의 그릇이 깨끗하게 설거지되어 정리되어 있었다.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선화의 이야기를 듣다가 대충 치우고 서재로 건너갔는데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 안방으로 다가갔다. 선화선생 일어나셨는가. 선화가 설거지하고 다시 깊은 잠이 들었나 싶어 몇 차례 더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또 그에도 반응이 없어 문을 열었다. 가지런히 갠 이부자리가 벽 쪽에 놓여 있을 뿐 선화는 보이지 않았다. 아침 산책하러 나갔나 싶어 밖으로 나가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선화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쩌면 마을까지 내려갔을지도 모른다며 자동차 키를 챙기러 거실로 들어갔다가 심호흡을 했다. 거실의 탁자에 작은 액자 하나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액자 속의 그림은 소품으로 불타는 듯 붉은 단풍 속에 노화집 세채가 아담하게 숨어 있었다. 선화의 말대로 내가 지은 이곳 풍경과 너무 똑같아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액자를 집어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 오른쪽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의 그림을 완성한 날짜와 사인을 발견했다. 2012년 10월, 글자 밑에 SIN이란 사인이 있었다. 선화는 어머니의 이름을 물었을 때 이 여자, 이 군자라고 속여 그녀의 딸일 줄 모른다는 기대를 무너뜨렸었다. 선화는 모든 걸 알고 어머니의 그림만 전해주기 위해 찾아왔으므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자 거짓말했다. 그러나 선화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의 딸임을 확신했지만 끝까지 내색하지 않았다. 선화는 지금 이곳을 떠나고 없다. 어떻게 하든 연락처를 알아냈어야 했다는 후회로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다. 편지는 간단했다. 엄마 이름을 거짓말로 꾸며대서 죄송하다는 말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한다는 말을 두 줄로 나눠 썼다. 그리고 한 줄 띄어 조금 큰 글씨로 또박또박 쓴 글자를 읽고 또 읽다가 눈을 감았다. 그녀의 그림과 선화의 편지를 들고 화실로 갔다. 커튼을 걷고 바깥 풍경이 잘 보이는 곳에 액자를 세워놓았다. 멀리 강과 마을을 품고 있는 산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여기 화실에 왔다면 당장 붓부터 들게 할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며 선화의 편지 마지막 구절을 떠올렸다. 엄마는 어르신을 평생 사랑하며 미안한 마음으로 사셨어요.